사랑의 금전출납부 특별한 습관을 지닌 할머니가 있었습니다. 그 할머니는 시장을 보러 가거나 잠깐 외출을 하더라도 꼭 금전출납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이웃사람이 궁금해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. 할머니는 지출하신 비용을 빠짐없이 그 장부에다 기록하시나요?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. 이 장부에는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지출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. 이를테면 단지 버스를 타기 싫어서 편한 택시를 탔다거나 몸 지장을 하기 위해서 지나친 지출을 했을 경우 그 내용을 적는 거라오. 이웃사람은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. 할머니 그런 것들을 적어서 뭐하시게요?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오늘 하루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찾는 동안에 어디에서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쓴 돈만큼 보육원이나 양료원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한답니다.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는 한 시대에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시대적 동지입니다. 다른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